지금 시작하는 상황 바로 해보 하드스 까먹도록 할게요 오 잠시만 도전? 아, 누굴 안쌌네. 못 아이디어. 자, 일단 데미지는 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때려주시고요. 점프, 점프, 점프 때려주시고요. 뭐죠? 갓 때려. 밀릴게요. 쏘용돌이. 쏘용돌이는 슈퍼스네스의 기능을 갖고 있겠네. 밀려 나지 않아요. 슈퍼스네스 유지해주고요. 어, 이제 빼. 조심. 빼주시고요. 하나, 둘. 좋고요. 다음은 레인터링으로 그 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피해주시고. 바인드. 릴레. 어, 저기 무조가 어디갔어? 밀릴게요. 저, 타이빙 맞춰서. 어, 도어 날라갔나. 아, 너무 일찍. 어. 아, 이건 아니다. 아니. 아니. 아, 저거 때문에 점프를 못 해가지고. 아, 분위기. 갑자기. 늦게 쎄한데. 아, 안 올라가 보이네. 안 이래. 아, 발팔에 참. 최대한 끝에 걸려서 살짝 우측으로. 밀격. 밀격. 어. 아, 바인트. 딜. 무조. 5초 남았어요. 빼줘. 빼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마, 마스크. 아, 저 올라갔네. 아니, 근데 너무. 아니, 근데 엠버가 그런건지. 너무 발판이 자주 나오고요. 부채를 너무 많이 해요. 어, 씨. 오, 야, 씨. 아니. 너무하네. 진짜로. 피해 주시고요. 대기 대기. 좌측으로. 아, 또 구체를 쏜다고. 근데 너무, 좀. 심한 것 같애. 너무 제 생각일 수도 있고. 아, 다른 캐릭터 할 때 안이 됐던 것 같은데. 어. 우측으로. 스톱. 스톱. 아, 왜 그러고 싶은데. 하두수. 엠버. 최초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레스업으로 제압했고요. 엠버. 주스탯이 현재. 44,000까지 올라왔네요. 엠버. 솔플. 하두수. 겹파했고요. 여기도. нат웅. 갈게요. 내일은. 에서. 에이. den. 뱉. 에이. 에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